인공지능 칩의 선두주자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현지시간 28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를 보다 6.98% 오른 1139.01 달러, 우리 돈 약 153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3일 처음 1,00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거래일 만에 다시 1,100달러도 돌파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가입니다. 시가총액도 2조 8,10억 달러로 불어나며 3조 달러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시총 2위 애플과는 불과 1,120억 달러, 약 4% 차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처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불과 8개월 만인 지난 2월 2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시총 2조 달러 이상 기업 중 최단 기간입니다.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이제 다시 3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발표한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주식 액면 분할 등이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가 60조 달러, 우리 돈 약 8조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으로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재산 가치도 1천억 달러, 우리 돈 136조 원으로 늘어나며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2계단 오른 15위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도 상승하며 사상 처음 1만 7천 선을 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정입니다.